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그 과정인데요. 일단 두 후보가 지난 월요일 저녁에 만나서 협상팀에게 일임하자고 합의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협상팀에서 여러 가지 협상 과정에 있어서 협상 과정 중에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꼭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이 협상 과정이 저는 단일화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단일화 과정이 양쪽 지지층들의 동의와 축복 속에서 한 사람의 단일 후보가 선출이 되고 그 힘을 바탕으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좀 더 매끄럽게 이런 과정들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인터뷰에서 강 건너고 다리 불살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해석들이 교차되는 그런 광경들을 봤는데요. 그 뜻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정치인으로 나서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. 그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해왔던 여러 가지 교수직이라든지 또 안연구소 지금은 안내부죠. 거기 이사회의 의장직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활동직을 모두 사표내고 저는 정치인의 길로 들어서고 앞으로도 그 결과와 상관없이 관계없이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.